오, 여유. 되게 여유. 오. 굉장히 잘해. 언니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와, 이거 너무 잘해. 되게 잘해. 너무 좋아. 언니는 채영 언니. 이거 한 번 다시 해봐. 너무 귀여워서 그래. 이거 한 번 다시 해봐. 왜? 왜? 귀여워 언니. 귀여워 언니. 내가 또 웃으러 들려고 한 어둠. 아니야? 맞잖아, 이거. 맞잖아. 감동이, 잘 감동이. 오케이. 언니 봐. 1, 2, 3, 4. 1, 2, 3, 4. 예, 예, 예. 1, 2, 3. 예, 예, 예. 에브바디. 아니. 아우. 난 내가 어떤 꿈을 꿈을 했다. 어디가 꿈을 안 자고. 내가 어떤 꿈을 했다. 내가 어떤 꿈을 했다. 내가 어떤 꿈을 했다. 나, 여기. 내가. 이거 빼곤 잘해. 왜? 고마워. 아니 화면 다시 보려고. 우리가 많이 이상해? 우리가 이상해? 솔직히 우리가 나 언니랑 누나가 나. 언니, 언니랑 비교할 거 아니지. 솔직히 얘기해 봐. 민희야, 솔직하게 얘기해 봐. 아니, 우리도 이 정도는 되지 않냐? 아니요. 솔직히 누가 더 잘하냐? 너무 많이 늘었어요. 맞아요. 솔직하게 말해줘. 진심으로 너무 많이 늘었어. 그거 뭐 우리 분이. 맞아요.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. 야, 저 정도로 못 한다고, 우리가? 우리가 저렇게. 아, 저 정도라고?